원쓸 이거 봐봐요 이거 이거 트와이스 댓글이죠 이거 이 색깔 지금 누가 브이앱 보고 있나? 뭐라고 댓글 달았어요? 언니 내일 뭐해요? 내일 내일 공항가죠 아 우리 쓸쓸 쓸쓸 꺼야죠 쓸쓸 쯔이가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쓸쓸 이제 쓸쓸 오랜만에 원쓰랑 얘기하고 싶어서 브이앱 켰는데 원쓰는 쓸쓸 이 단어 알아요? 도대체 가라는 거야 아니면 그냥 천천히 움직이 이거도 되나 아니면 그니까 뭐 이제 슬슬 이제 슬슬 하자는 거지 근데 보통 그런 말 할 때는 그냥 촬영 들어가야 된다는 말인데 이제 슬슬 갈까? 가자는 소리죠 네 알겠습니다 원쓰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았고 슬슬 갈게요 네 우리는 이제 슬슬 갈게요 잘 자고 갑자기 끄기 쉽네 네 콘서트에서 볼 원쓰는 그때 보고 또 이제 저희 연말 연말 때 봐야죠 원쓰 연말 때 봐요 어? 뭐 댓글 아하 잘 자요 잘 자요 가지 말래 여기로 가고 싶지 않은데 꿈에서 봐요 그러면 헉! 저야 이런 로맨틱한 멘트 어디서 꿈에서 보지 알겠습니다 정말 가야합니다 안녕 원쓰 조금이라도 봐서 좋았다 그치? 어 원쓰가 좋았다면 우리도 좋아요 안녕 안녕 뿅 아니 20 정도 5 4 5 3 4 5 2 5 Prose 6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